여기는 부산 자갈채시장 괴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멘트 없이 영상만 준비했습니다 쭈욱 보시죠 가죽한 걸 없이 먹으면 돼 이야 떡떡떡 물 쏜다 사장님 계불하고 해산물을 3만원에 맞춰주시면 안 돼요? 네 소주랑 먹을 건데? 아니 요거랑 이거는 어떻게 해요? 두 마리만 원 두 마리만 원 어 두 마리만 원 그러면 얘랑 계불하고 얘랑 이거는 뭐예요? 소랑 물 좀 먹을까? 3개 약 3만원 약은 얼마 안 돼 네 간단하게 쏘잖아요 계불이 점점 커지고 오 저잇 오 아 아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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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이건 참소라에요? 풀소라 풀소라? 아 엎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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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설탕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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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장 소금 제주도 소금 제주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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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왔어? 떠오릴대요 쭈그러들었네 이낙지, 이낙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멍게 서비스 이거 다행히 기풍 고춧가루 다행히 고추 더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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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여름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비벼 눕는, 맞지 않게, 밥, 고춧가루, 고춧가루, 고추, 고춧가루, 고춧가루, 고춧가루. 고춧가루 고춧가루 콜발 고춧가루 고춧가루 크게 고춧가루 찹쌀가루 채소 참기름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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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온다 응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막지 먼저 할까? 막지? 살아있을 때 우와 싱싱할 때 빨리 드세요 앞에 움직인다 와우 오우 건배 아이고 좋다 와아 토질똘질한 놈이 딱 짜놨더니 응 계속 움직이는데 개 불 와 감사합니다 고맙다 네 네 이거 그릇 이쁘다 이거 개불 달아 먹어봐 개불? 달아 달아 개불 달아 달아 나도 개불 응 단맛이 나 달달해 달달해 그냥 먹어볼까 그럼? 달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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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짠 단짠 소금에 찍어서 소금은 오우 온 거 네, 신선한데? 이번엔 소라 소라는 더 꼬도꼬로 하죠 더 더 꼬도래? 더 꼬도꼬도꼬도 이빨 조심해야 돼 나비야, 딱! 오, 점이 넘친다 넘쳐 짠 오, 소중하다 응, 근데 소중하게 오 오 통합살 응 멍게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